오데라는 베르디가 잡고 있었고,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아, 실제로 강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? 신과 같은 존재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. 손을 막 흘러내요. 근데 그 우산 돌리는 장면이 되게 이상해요. 축배의 기원을 봅니다. 그때 이제 그 바르디 남작이라고. 어디에 있는지. 사랑인가요, 국가에 있는. 나라죠. 큰 소리로 멀리 보내는 장면을. 이렇게 축배에 나오는 도대체 축배의 노래. 주머니 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. 주머니 쥐 할아버지가 엘리엇의 별칭입니다. albo albo 아니면 Dennji 쥐 할아버지가 목 happiness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